신규만 사진작가 제공, 서울는 연합뉴스, 이정현 기자는 배우 채시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를 하구 아이스버킷 챌린지에도 동참하는 등 다양한 선행을 통해 후배 배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. 21채시라 소속사 시제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채시라는 자신이 출연중인 mbctv 주말극 별이 떠났다. 대본을 쓴 소재원 작가의 지목을 받아 지난주 2018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.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영상과 손편지 그 공개, 루게리 카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. 채시라 인스타그램 채시라는 앞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야외오페라, 봄배꽃 아가씨에서 변사로 무대에 올 나 재능기부를 했으며 지난 3월에는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미술관에서 열린 예술가 없는 초상 사진전을 찾아 자리를 빛냈다. 한편 채시라가 여련중인 이별이 떠났다. 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방송한다. LISA 골뱅이와이나.co.kr 2018년 6월 20일 11시 9분 송구